인터뷰하러 날아온 수빈, 아리디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더 빵빵 커지는 빵으로 돌아온 분들입니다. 놀아줘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아줍니다.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리 인터뷰 전에 저희만의 특별하고 익숙한 파이팅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에 파이팅을 위해서 한번 외쳐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빵빵빵빵 공공 침 빵. 분위기가 한층 더 빵빵해졌는데요. 제가 정말 소문난 빵돌이거든요. 노래 제목을 듣자마자 이건 내 노래다 싶었는데 신곡 빵은 어떤 노래인가요? 놀아주신 곡 빵은 복고 유로비트, 신나는 리듬 위에 중독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얹어진 노래인데 특히 가사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빵이란 빵의 종류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맛있고 신나고 아주 스펙타클하게 즐길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독특하고 유니크한 노래네요. 그렇다면 퍼포먼스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전에 조리가 응원고를 외쳐봤잖아요. 그 안에 국민 모두가 한 번만 들어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그 안무 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메인댄서 앞으로. 너무 쉽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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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 공공칠빵 너무 신나네요 분위기가 빵빵 뜨네요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놀아줘의 컴백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잠시만요 저의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오늘 아쉬운 막방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AB6IX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빵순이와 빵돌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필 저희 놀아줘의 신곡 빵무대는요 곧 만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